안 되는데요 아마도 좀 알콜에 또 힘을 받지 않았을까 참 오랜만에 이런 모습 보는데요 그것도 또 꼬신호 감독이 있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군요 상황 그래도 빠르네요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플레이 충전하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급표시였군요 이게 누가 들어왔다 2분 뛰는데 너무 심겨워해요 위에 쫓아오는 그런 볼 보인데 쫓아오지 못하네 참 나즌하게 운동시키는군요 오늘 김재박 감독의 생일인데 기분 좋게 지금 앞서있고 또 재미난 볼크리도 나오고요 2볼 상상의 신경연 스쿠아차가 많이 난 그런 경기인데 흑하지 않는 것 때문에 딱 웃었네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80년대에는 많았죠 별기 많이 했죠 많았죠 원스리 뭐 못한다고 어떤 음식 막 던지고 저는 저는 이 라면 풍물도 한번 뒤집어 써봤습니다 네 그의 라면이